펌펌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세상의 많은 멋쟁이들을 만나 더욱 멋진 DJ가 되기 위한 특집 자 오늘은요 손만 돼도 그 공간에 진정한 멋을 찾아주는 공간기획자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요즘 sbs 예능 손대면 앞을 동네 멋집을 통해서 공간의 멋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몸소 보여주고 계신 유정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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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또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이란 표현까지도 벌써 또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공간기획전문기업 근로서울이라는 회사를 맡고 있는 유정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손대면 앞을 동네 멋집 거의 첫 출연만에 또 화제가 또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솔직히 항상 궁금했던 게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아지진 않았고 꼭 민망할 때 알아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지난 연휴 때 추석 연휴 때도 술 꽐라대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걸 못 제가 택시로 호출했는데 제 번호가 뭔지를 못 찾고 제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하필이면 어머 유정수 대표님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본다거나 휴가를 갔는데 선배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간 친구와 정말 이렇게 애절한 진심어린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딥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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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이제 치질에 걸려서 치질 말기다 나 죽을 지경이다 선배드에 누워있는 것도 곤욕이다 그래서 선배로서 제가 이제 디테일한 이제 잠깐 어떤 선배를 치질 선배로서 이제 그걸 근데 저희가 진짜 그 얘기를 한 시간을 넘겨 나눴거든요 선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었던 부부가 너무 말이 없길래 저는 당연히 일본인이나 중국인인 줄 알았더니 가시면서 방송 잘 보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쾌차하십시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럴 때만 알아보시더라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저희도 섭외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제가 이제 촬영장에서 만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흔쾌해 아이 그럼요 날짜만 날짜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디오 조금 처음 나오시는 거라 부담될 수도 있는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제가 딱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별밤 네네 그런 세대여서 또 별밤은 또 이문세 씨가 해야 또 그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라디오가 되게 친구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TV는 사실은 TV만의 또 이제 그게 있지만 라디오가 주는 그 감성적인 면이라든가 맛이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럼요 이 소리로만 들리는 무언가로서 뭐 요새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까지 이렇게 하지만 맞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또 내 일상생활을 보통 하면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TV처럼 이렇게 멍하니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의 일부분 같은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아나운서는 만나자마자 너무 이렇게 찐동생 같았고 그래서 네 뭐 초청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또 새벽에 또 방송을 하고 또 오늘 또 사실 휴일이에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후회를 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나자마자 네 설렁탕 아까 이 근처에 맛있는 집이 없다 그러더라고 이 근처에 설렁탕 맛집은 없어요 설렁탕 한 그릇 때리고 딱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일을 하러 네 어차피 일과 중에 하나를 풀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유정수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 소개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름 유정수 연매출 500억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 그런 그에게도 첫 창업은 실패로 남게 되는데요 실패를 딛고 자체적으로 기획 브랜딩한 수많은 상점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공간기획자의 1인자가 된다 현재 공간솔루션 기업 글로우 서울을 설립 5명으로 시작 현재는 160여명이 될 만큼 뛰어난 공간기획을 보여주며 기업가치 천억의 회사가 됩니다 또한 대기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특정 지역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기발하고 개발해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마술사 공간 멋쟁이 유정수 대표입니다 스타워즈 음악과 함께 나오니까 저희 강사 이렇게 멋쟁이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또 깔아드립니다 혹시 좀 추가가 돼야 되거나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고 너무 있는 것보다 더 멋있게 말해주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저희가 F&B 매장 운영하는 F&B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카페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어준 카페가 많은 거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건축 설계랑 인테리어 설계 그리고 그거에 시공하고라든가 아니면 아예 상업 공간을 기획하거나 이런 것에서 매출이 발생하긴 해요 그렇군요 지금 유정수 대표님 오셨다고 또 게시판에 문자가 꽤 많이 오고 있는데요 5935님 또 찡디랑 투샷으로 보니까 눈 오간 그 자차네요 분홍방에 이렇게 빛날 일인가요? 제가 분홍방에 혼자 있었던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분홍방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왔어요 대표님 그리고 김진희님 유정수 대표님 짐 무겁지 않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멋짐이라고 이런 게 라디오의 맛 아니겠습니까? 라디오의 맛이네요 대면으로는 절대 못할 맛인데 저 아까 스튜디오 찾아왔다가 인권 아나운서 안 계실 때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분홍색 방 보고 그래서 이상우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분홍방을 보고 딱 공간기획자로 봤을 때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건 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 조금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찐으로 얘기하면 되죠? 그럼 저희는 다 리얼로 갑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원래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 그거거든요 분홍색 벽면과 저런 인형이라든가 우재와 그리고 라디오 뒤쪽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라디오 방음부스라든가 이런 시계와 이런 장비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자칫 조잡해 보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하니까 조잡해 조잡해 거의 탕타치다 약간 투머치죠?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꼭 센터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자예요 3695님 아니 대표님 그래서 치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치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넛 방송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도넛 방송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 유정수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산컬리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리단길 각종 대형 상업공간 서울 익성동 창신동 등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도시 자체를 조금 재조명하고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도시혜생 전문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유정세표님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각 로컬의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면 60여 개 브랜드를 만든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브랜드가 60 개면 도대체 매장은 6천 개야 이렇는데 매장은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홀로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는 항상 그거거든요 새 브랜드로 전부 다 넣어요 왜냐하면 청수당이나 온천집 같은 매장이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창신동을 개발하는데 익선동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갖다 갔으면 그럼 굳이 원조는 익선동에 있는데 창신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신동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전부 다 새로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컬을 얼만큼 잘 지역 특색을 살리느냐 그래서 창신동 같은 경우는 절벽마을이 마을의 새마이기 때문에 절벽의 뷰와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브랜드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거의 1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일 조금 마음이 좀 뿌듯하고 보면 볼수록 아 요건 내가 봐도 진짜 잘했다 요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원하게 좀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프로젝트 자체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했던 성수가 애착이 좀 많이 가고요 아 네 네 그 배 타고 들어가는 매장 저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성수에 있는 그 매장이요 그런데 브랜드로서 따지면 비 오는 날 관련된 브랜드가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둡고 음산하고 비 축축 내리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감성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좀 묻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영역의 어떤 극단에 있는 저만의 영역인데 그런데 대중들이 너무 우울하고 침울해서 싫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ENDP가 아니 INDP가 많으신지 이렇게 많이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찾아주신다고 해서 또 생각이 난 건데 대표님도 이제 뭐 이런 핫한 카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계속 팔로우를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뭐 핫플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서 가세요? 저는 아예 안 갑니다 네? 저는 줄 서서 가거나 어디 찾아가는 거 되게 귀찮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거 그냥 대충 영상 먹고 먹는 거에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으로 된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야채가 돼 있는 이제 그 한 박스 시키면 100개씩 오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진짜 100일 동안 먹어요 뭐? 아니 본인이 프로젝트 한 데서는 그렇게 맛있는 거 파는데 정작 본인은 평소에는 저 테이스팅할 때 말고는 그래서 저희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거 되게 싫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뭐 맛 때문이 아니면 또 계속 몸도 되게 좋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맛에 특별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각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뭔가 조리되지 않고 그냥 그래서 바나나를 먹거나 그냥 연어를 먹거나 그냥 닭가슴살을 먹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막 양념에 버물러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면 치킨도 프라이드만 먹고 절대 양념치킨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아 저는 프라이드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치킨 먹을 줄 모르시네 네? 치킨은 프라이드죠 양념 아니에요? 혜윤 피디는 양념이에요 프라이드에요? 밥마요 밥마요 꼭 저런다 꼭 저런다 그러면은 0277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유정수 대표님의 최애 카페 음료가 뭔지 또 궁금하다고 최애 카페 음료? 청수당의 말차 우유인 것 같아요 말차 우유? 네네 그래서 진짜 이제 저희가 그 말차를 고를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맛을 추구할 것인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진짜 고급 말차를 딱 가져왔는데 이 정도도 충분하지 하다가 그거 딱 먹으니까는 이거 못 먹겠는 거야 아예 다르구나 다르죠 그래서 그게 말차 가루만 2천 원치가 넘게 들어가요 한 잔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비싼 다른 것보다 4배 정도 비쌌는데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서는 그 맛을 그래도 내서 저도 가면 항상 이거 남는 메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8286님이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 유 대표님이 만든 브랜드 가게들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아니 뭔가 근처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뭔가 근처에 있을 것 같으면서도 기발해서 신기해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생활 속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은데 이제 루틴한 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발견하기가 힘들고 일부러 저를 낯선 곳에 떨어뜨려 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행인데 여행의 방식이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들을 차례로 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행지에 가서 되게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걸 자주 해요 버스를 타고 A에서 B 노선까지 그 종점까지 가 그럼 그 종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버스가 있으면 그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를 그냥 타 그래서 전에는 그거였어요 나라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4개를 건너게 된 적도 있어요 숙소도 저는 안 잡고 여행 가는 적 되게 많거든요 숙소를 안 잡고 간다고요? 네 첫날 숙소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고 그다음부터는 가서 현지에서 방 있냐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이제 마을 같은 경우 정말로 관광객 0명인 곳에 그런 곳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곳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제 하나하나의 감성들 그리고 제가 그때 즐겼었던 순간들 시간들을 되게 기억을 많이 해놓는 편이고 이제 현실에 와서는 그 시간들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좋았던 부분을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그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저랑 정반대네요 전 여행 가면 관광객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잘못 온 건가? 사랑받지 못한 곳에 온 건가? 숙소는 무조건 예약이 돼 있어야 되고 음식점도 예약을 웬만하면 하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관광객이 없는 곳에 범죄도 없어요 오히려? 네 저 지갑 털린 적이 한 두 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대표님 브랜딩한 곳들을 가보면 자연을 이렇게 끌어오는 작업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자연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자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으시겠죠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제가 어떤 물이 네 물을 너무 좋아해요 혹시 사주에서 물을 좀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제 사주가 되게 특이한 사주인데 흙만 가득하대요 그래요? 너무 메마른 땅만 돼지만 끝없이 있는 형국이어서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사주를 믿는 건 아닌데 저는 불이 많아서 흙이 필요하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역시 처음부터 우리 많았던 이유가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트렌드상 가령 익선동에 있는 청수댕이라는 매장에 누구라도 데려가면 기본적으로 와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 속 한가운데 이런 숲 속이 있다는 것 자체의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도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가장 트렌드한 키워드다 가장 트렌드한 키워드다? 만약에 아무리 제가 자연을 좋아했어도 사람들이 요새 대중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제 개인의 취미로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저희가 대표님 이야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2부 노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못 듣고 3부로 넘어가요 아침을 깨워줘 실정실 들어줘 아침을 깨워줘 아침을 깨워줘 파워의 팬 인원에 Up on in today 어디든 갈 수 있어 너 있는 곳이면 볼륨 안 들어봐 이만처럼 할래 자 이인권의 펌펌투데이 3부 시작을 했습니다 라디오의 멋 특집 제1탄 공감멋쟁이 유정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또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정성우님은 아까 물을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유정수라고 물 숫자를 써서 진짜 제 이름이 버들류의 고들청의 물가수예요 아 물가수예요? 네네 그래서 물 근처에 버드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3548님은 대표님 혹시 디자인하실 때 수맥도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 이렇게 쥐잉 위가지고 이런 것도 혹시 하시는지 그래서 수맥을 찾으러 다니죠 수맥 있다 여기 대박이다 이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하는 곳의 현장에서 물이 잘 터져요 지하수가 아 그래요? 네 저 경험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질대도 그랬었고 그래서 성수점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성수점 한가운데 호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지하수 근데 지하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관정업체에서 근데 왠지 뚫자마자 10미터에서 봤죠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가 지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상훈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상훈님이 오늘 선곡 다 없애뿌려요 대표님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뭔가 이렇게 잔잔한데 계속 이렇게 집중되게 되는 내용들과 그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짱이님 정말 바빠 보여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언제 쉬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쉴 때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스트레스 해소용 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구분해서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근무 시간에 하다가 업무가 끝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책 저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강연 준비라든가 방송 준비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편이고요 업무 중에는 이제 관련 미팅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된 기획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니까 그런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아니면 또 막 실장님이 차를 긁는다거나 뒤를 꾸긴다거나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내기를 했나? 작년에 차를 고친 비용이 차값만큼 나왔어가지고 대변인 차가 되게 예쁘거든요? 옆에서 보면 예쁜데 뒤에서 보면 푹 찌그러져 있는 거 같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문짝 날려먹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유정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실패도 사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유정수 대표가 생각하는 실패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뭔가요? 실패를 했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독기가 있느냐 없느냐 독기 아 난 안 돼 하고 이걸 포기할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일어서 보이겠어라고 해서 와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분명히 실패가 인생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 앞에 저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잘 나가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신흥간 지나다 보면 살아남는 게 정말 강한 거라고 지금도 안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순간의 실패나 남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된다 유정수 대표가 되게 말하는 것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데 이 사람은 진짜 독하고 고든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름도 그런 이유에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만든 가게가 글로우 키친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게가 만드는 비용 빼놓고 운영하면서 순수적적 한 2억 났어요 그래서 제 전세금 다 까먹고 할 정도로 큰 실패를 좀 겪었었는데 그 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법인을 만들고 투자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회사 이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글로우라고 진짜 글로우라는 뜻은 거기서부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은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만들었었던 첫 번째 실패에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때 이제 같이 매장 창업했을 때 일했던 지금 부대표가 그거였거든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라면 먹고 막 그랬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를 좀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지금 글로우 서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실패의 경험은 외면하고 싶어하지 대면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표님은 원래 이제 천문 우주학 전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제 공간기획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전공을 살릴 만큼 제가 전혀 똑똑하지가 못해서 거기 가면 진짜 천재들 많거든요 친구들 보면 그래서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진작에 나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제가 고등 미적분학 듣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야 이걸 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는 어떻게 대충 졸업하고 학교 수업에서 대부분 들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강의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로 그 당시에는 처우도 되게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냥 들어가서 일상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제 회사를 만들게 됐죠 처음엔 그래서 가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약간 부엌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부엌?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가게를 만들고 그 가게를 제 친한 동생들이 잘 운영을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하면서 갖지 말아야 될 모든 사실은 불건전한 마인드들을 다 갖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작은 레스토랑 하나에도 제가 그 표현 자주 쓰는데 그 안에 삼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월급뱅이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모하게 쉽게 도전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뼈저리게 깨달았죠 네 아니 그랬어요 대표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표님 제가 아나운서로서 큰 사랑 못 받고 이러면 혹시 만약에 카페나 이런 창업 하면 도와주시나요 그랬는데 대표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인권 씨 한 번 크게 망하고 오면은 자기가 그때는 조언을 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강조해요 대차게 막아라 먹어봐야 나는 꾸른 게 아니라 높이 뛰기 위해 도약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니 이제 저 말고도 우리 친구분들도 대표님에게 이런 고민을 조금 미리 털어놨다고 해요 제가 소개를 해볼 테니까 대표님이 조금 진솔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신성훈님이 저와 같은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시험을 쳤는데 저는 탈락하고 친구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 상황이 풀리지 않다 보니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대표님도 몇 번의 실패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나보다 먼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배아팠던 적은 없나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저 이상한 건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상한 건 아니고 대신에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라 굳이 만나실 필요 없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 그 상태로 만나는 건 그거 자체가 지옥이야 약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 죄책근까지 더해져 안 그래도 나는 속상한데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을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근까지 더해지면 그러면 정말 쌍꺼피거든요 진짜 안 좋다 그래서 인연을 끊으라는 게 영원히 끊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연을 좀 멀리하고 나중에 본인이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어울릴 수 있을 그 순간이 오면 본인도 다시 시험에 붙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성취를 이루어서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으면 그때 사실은 인연을 이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정신 승리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예 질투가 나는 마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 탓하면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가 못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에 질투하는 사람인데 그거 쉽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하면서 이걸 버티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오히려 자기 일에 집중하기도 더 좋고 자기 페이스를 찾기도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는 친구는 너무 잘 됐다 그냥 정말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을 가식 덩어리라고 몰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잘 되거나 아니면 주변 누구한테 잘 되는데 본인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근데 너무 해맑게 축하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건 어떡해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식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지금의 마음이 그렇다고 잘못된 마음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저는 이제 누가 엄청 잘 되면은 배가 이제 조금 아픈 경우가 있고 많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배가 아프게 태어난 건데 배가 아파서 병원 실려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배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럼 그 중간도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근데 심한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계속 찜찜한 느낌은 있다 이 정도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용어인데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그러니까 두려움은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을 드는 거는 리액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 그 복잡한 마음이나 신경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쁨을 우회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표현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마디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린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참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돌아설지 이거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용기를 좀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 안에 사실 계속 가까이 지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서 친구 합격했다는데 난 떨어지는데 너무 명각해서 네 따위가 뭔데 막 이러진 않잖아 그 앞에서는 이제 축하해 줬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이 찜찜하잖아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친구가 이제 합격해서 그다음에 뭘 갔는데 가령 연수원을 갔어 그런데 연수원 너무 생활 힘들고 나 괜히 했나봐 이런 얘기 하면 듣다가 덜 받거든 그런 얘기를 계속 듣기보다는 딱 멋있게 축하해 주고 그리고선 속상한 마음 살짝 뒤로 하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도 당당하게 그 친구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같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금 끊고 나한테 집중을 해라 도끼를 가져라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쯤에서 이제 노래를 한 곡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노래는 또 우리 유정수 대표님이 직접 신청을 하셨는데 김민석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을 해 주셨어요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원곡 이승철 씨가 불렀을 때도 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그거 들었고요 제가 드라마를 정말로 잘 볼 시간이 없어서 영화도 잘 못 보는데 그런데 유저의 너시 속을 보고 너의 시간 속으로 네. 너의 시간 속을 보고 그리고 종중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날 너무 좋아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러브레터라는 일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감성이 되게 다시 올라오는 그게 제 대학교 1학년 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다시 저한테 좀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이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네. 지금 또 흘러가고 있죠? 김민석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노래 너무 좋아요 김민석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오셨고요 자 저희가 질문들 빠르게 빠르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님이 저희 아이도 공간기획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대표님처럼 공간기획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또 필요한 능력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대학을 보내지 마시고 저 진짜 대학 가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삶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근데 여행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거나 꼭 이런 게 답이 아니라 저는 다양한 일을 해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건축학과 아니면 실내 건축학과 아니면 미대학 관련된 디자이너 관련된 학과를 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 가서 배우는 것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창의성에 오히려 되게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실제로 제 만약에 조카나 누가 만약에 이런 길을 가겠다고 하면 현장 복무를 오히려 4, 5년을 해보고 나서 네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그때 대학을 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대학부터 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 건축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실제로 집을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앉아서 설계도부터 그리는 걸 시작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집을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김진성 님이 대표님의 집 인테리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컨셉인가요? 한 단어로 비오는 카페 비오는 카페? 왜요? 아니 거기랑 똑같아요 거기가 제 집을 그 카페가 제 집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집이 거의 블랙에 가까운 다 회색으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누피 님이요 유 대표님을 보면 살짝 조인성 얼굴이 보이는데요 딱 연예인상에서 했고 방금 또 우리 김영철 DJ가 난입해서 유연석 씨 닮았다고 얘기하고 통성명도 안 하고 나갔어요 네 자 이곳은 좀 기분이 되게 좋고요 분위기 좋고요 5920 님은 하우에 벌써 광고 나와요 아쉬워요 오늘 만나고 더 팬이 됐습니다 자 이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너무 재밌었고요 한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가야죠 어떻게 나중에 또 일정이 맞으면 또 한 번 나와주시는 걸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멋쟁이 유정수가 평가하는 이인권의 멋은 뭐가 있을까요? 청초미? 청초미요? 네네 30대 녀석이 갖고 있기 힘든 청초미에 살아있다 이거 너무 극찬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 밤 10시 20분에 손대면 앞을 동네 멋집에서 저와 또 유정수 대표의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부터 저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끝곡으로요 이 노래를 끝곡 못 들어요? 아휴 저희가 또 너무 많이 떠들었다고 끝곡도 못 듣네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칭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Yään pelos tim 안녕히 계세요 에